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하게 인트로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뭐 쉬는 날 브이로그는 뭐 별거 할 거 없고 언니랑 영화 하나 보고 밥이나 먹을까 하는데 제가 쉬나 준비가 너무 느려. 씻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언니를 기다리고 죄송한데 거기 서가지고 왜 인트로 찍는 거 보고 계세요? 나 언제 끝나나 봤지 강남? 강남 메가박스 가면 되나? 응. 그럼 니 뭘로 부를 거야? 나 그냥 어플로 부를 거야. 없지 어플? 어? 그러면 이걸로 불러 이거 할인님 이걸로 부르면 안 돼? 아 돈 아깝다. 할인 페이북 들어가서 마이 태그에 어딨어? 여러분 다르니의 꿀팁 페이북에서 마이 태그에 타다라고 있대요 타다를 태그를 하면 이거는 광남 메가박스 가면 됩니까? 응. 페이북에서 마이 태그하고 타다불러리 뭐다고? 오오 스리퍼 차동문 안녕하세요 역삼동문 모셔드리면 될까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원하는 경로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영화관 도착 배고파 나중에 낮춰먹어야겠다 영화는 여러분 저는 하자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국영화를 좋아해요 딱히 자막보는거 눈 아파서 제가 시력이 많이 안좋기 때문에 안좋아합니다 하짜 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짜 어떠세요? 네 여러분 저는 브레저비트가 나오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나름에도 그것을 볼 것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방금 딱히 자막보는거 눈 아파서 브레저비트요? 네 스토리한거에요 브레저비트 왜 보고싶냐고 브레저비트가 그 옛날의 브레저비트가 아니라니까 언니 약간 낮춰먹는거 아네 야 무슨 할인되는건 잘도 잤네 진짜 내가 비식카드가 있으니까 내가 영화를 결제를 하고 넌 공짜로 낮춰먹고 응 알겠으니까 근데 그 영화를 결제하는게 나는 하짜이길 말해 내가 브레저비트를 보는거지 아니야 내가 브레저비트를 보는거지 아니야 우왕 공짜나초다 공짜나초 맛이 어때 공짜나초? 맛있다 내 표정이 왜그래? ㅋㅋㅋㅋㅋ 브레저비트 맛있냐? 응 네 이상형이 브레저비트인지 몰랐네 너랑 나랑 이렇게 취향이 다를지 몰랐다 내가 그 와중에 한개 물어볼게 언니 치즈니 칠리니? 칠리 역시 넌 나랑 안 맞아 뭐 할거임? 뭐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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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 먹었어 와 여러분 나름이 영화 보면서 잤어요 또 구운 얼굴 좀 보세요 내가 영어 자막이니까 보지만 해야겠지 오랜만에 밖에 나왔으니까 밥 먹고 갈까요? 집 가서 먹읍시다 아 왜? 삼겹살 삼겹살 어때? 차가 진짜 많아 여기 차가 많은데 차가 많은데 하하하하 장남돼지 뭐 한입 필요한데 새꽃이도 맛있겠다 드까봐 새꽃이 먹고 가자 가서 시켜먹자 들어 가 아 시켜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치불수 세트에는 요렇게 피자랑 치즈 스파게티 콜라 가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로 샐러드랑 제가 먹고 싶은 바게트 그리고 어니언닝 시켰습니다. 오늘은 먹방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옆에 퀸덤 틀어놨거든요. 고면서 먹을 거예요. 오마이걸이 요즘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치즈가 이렇게 얹혀져 있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먹방할 때는 막 여러 개 찍어 먹는 스타일인데 평상시에는 저는 잘 안 찍어 먹어요. 귀찮아가지고 syndica 수박수 전부 수박수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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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소스로 소스 솜 조만간 솜 솜 소스 물 소스 물 소스 소스 바게트 피자 진짜 맛있겠죠? 좀 굳었다 피자 한 판에 들어가는 그 속 재료들을 이렇게 바게트 하나에 넣어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다 뒤집어두는거야? 응 차가워 좀 빈약하네요 여러분 저 여러분 퀸담에 오마이걸 나의 지구였나? 그거 듣고 울었잖아요 진짜 너무 속이 슬퍼가지고 넌 너의 진히고요 넌 너의 진히고요 내일 알초콜이! 누가 또 이렇게 집중했어? 해피오더 무조건 배스킹이지 와 여러분, 아 무거워 이게 뭔줄 알아? 엄청 크죠? 이게 해피오더에서만 주문을 할 수 있는 여기는 제일 큰 사이즈였는데 가격이 무려 39,000원인가? 주말에 이제 BC카드로 해피오더 주문하면 5,000원 할인되거든요. 5,000원 할인받았습니다. 5,000원이면 엄청 진짜 슈퍼룩하면 아이스크림이 다섯 갠데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제 밥 먹고 먹게. 도와듯이 없어. 인정. 맛있니? 응. 밥 먹었다. 이거 마지막 피자야. 이거 몇 조각이었어? 내가 두 조각 먹었는데 이제는 골목식당 볼 거예요. 언니가 어제 사다 놓은 케이크 꺼내준다 했어요. 어? 한번 해봐봐. 한번 해봐봐. 난 두 배로 갚아준다. 난 두 배로 갚아준다 했다. 어제 케이크집에서 샀는데 아 거기 마카롱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다음에 진짜 거기 마카롱 리뷰 한번 해야겠어. 쿠킹. 한 판 더 먹을 거야? 조금만 먹을 건데? 잘라먹자. 한 쪽에 파먹자. 맛있어? 이거 봐. 진짜 맛있어? 스푼이 되게 부드럽고 이거 생크림이 약간 우유크림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골목식당 보는 중. 돈까스진 넣으니까 돈까스 먹고 싶다. 너무 많이 샀어. 그거 뭐야? 초코가루 태워먹고 싶다. 내가 돈까스 마카롱이vers장하고 dump다. 택배가 봤어? 다ズ이가 왜냐하면 초코가루이스 게 아니라 저희집 건물이랑 딱 맞은편이 편의점이기 때문에 진짜 1분도 안걸려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우유를 사러 간 것이지 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이 좋은 쌍둥이 음~~좋아요 아냐 일단 흰우유의 맛을 좀 느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막 섞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쵸? 이거 되게 튀어나와줘요 우리 가보면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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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